김콩입니다. 여러분 저기 남산타워 올라가 보셨어요? 남산 아시죠? 서울에 있는 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남산 주변에서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남산 순환도로를 일요일에 뛰기도 하고 남산에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남산에서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남산에서 산 게 아니라 남산 주변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항상 소풍을 남산으로 가는 거예요. 맨날 집 뒤가 남산인데 그래서 아주 장소상에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남산에서 안 살고 멀리 나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안 간 지 좀 꽤 된 것 같은데 남산타워를 갔었어요. 저로서는 어른이 되고 나서 남산타워를 가는 게 의미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의미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남산 가보셨겠지만 남산타워를 올라가 보잖아요. 타워까지 안 올라갔어도 남산처럼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시나리오 이렇게 쫙 보면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죠. 우리 집 저기 있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산타워나 남산철이 높은 데 올라가서 중심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잖아요. 내려다 보면은 아 서울이 이렇구나. 한강은 저기 있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 내가 항상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거 큰 그림을 조감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 영어 자체에 대한 큰 그림 조감 한다라는 걸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영어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독해를 하죠. 독해. 근데 이제 여러분 독해라는 단어를 혹시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적 있으세요? 리딩이라는 걸 네이버에서 찾든지 위키피디에서 찾든 여사 한번 찾아보신다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밑줄을 좀 칠 건데요. 잘 봐요. 각 부분들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결합하여 만든 의미를 이해하는 거고 독해는 연계된 생각 속에서 숨겨져 있는 구상적 활동이며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과정이다. 그게 독해입니다. 제가 밑줄을요. 총 다섯 번 쳤습니다. 유기적 관계 속에서 결합하여 만든 의미를 숨겨져 있는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독해의 기본이라는 건 절대 지격이 아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 문장에서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로만 그 단어 뜻의 독립적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겨져 있는 뜻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단어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그걸 심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 뽑아 그게 독해이거든요. 그런데 이 독해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남산타워 얘기를 했었는데요. 높이 올라갔을 때 전체를 조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총 무엇인지 열걸 해봤는데요. 우선 영어를 공부를 할 때는요. 단어를 공부하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 나 단어가 부족해 하고 단어집을 사서 단어를 막 열심히 외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이럽니다. 시중에 있는 단어를 절대 단어집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말고 너희가 공부한 문제 속에서 모르는 단어 문장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전체를 조각하면서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우선 단어를 좀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문장 기호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문장 기호는요. 이런 콜론과 세미콜론 대시 콤마가 한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 이 문장 기호는요. 하나의 단어 그 이상의 그 문장 전체의 구성을 조각하는 아주 상당히 엄청난 파워풀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만 공부한다고 해서 문장이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독해가 뭔지 얘기했잖아요. 숨겨져 있는 유기적 관계라고 했어요. 이 문장 기호와 단어와의 그 유기적 관계 거기서 이제 문장의 뜻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문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라는 건요. 단어와 문장 기호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것 안에는 이 1번과 2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문장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써놨습니다. 문장에는요. 여러분이 대단히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상이나 느낌을 단어로 연결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합니다. 최소의 단위가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최소의 단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놀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럼 단어가 공부의 시작이 아니었고 문장이었네요. 그리고 맞아요. 문장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단어라는 건요. 영어의 시작이 문장이기 때문에 그게 최소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 문장 속에서 문장 기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세 가지. 여러분 그 시중에 있는 구문이라는 거 아시죠? 구문. 구문. 문장의 구조. 신텍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유기적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장 속에서의 그 단어의 뜻. 이런 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최소의 단위.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내가 구문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문장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게 구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단어집을 열심히 공부했다 싶은다면 지금까지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고 문장 속에서의 단어. 그리고 아 난 기호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이제 구문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문론, 신텍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요. 달라,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거 있죠. 혹시 이거 사전 찾아보셨나요? 사전 안 찾아보셨나요? 몇 개의 문장이 모여 하나의 중심생활을 나타내는 글의 부분자. 문장이 모여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 문장은요. 시작.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와 기호인데요. 이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독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각 부분들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의 유기적 관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심리적 과정. 이게 그 안에 있는 문장을 이루고 있는 시작. 단어, 문장, 기호의 유기적 관계로 문장이 만들어지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달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은요. 단어 하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문장 하나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달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독해의 핵심은요. 자, 이루어올게요. 결국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는요. 구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달락을 공부해야지 독해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독해의 실체. 여기에서 모조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제대로 된 독해가 끝나잖아요. 독해는 여기까지 하는 걸 독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독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독해는 달락이 독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문제풀이인데요. 문제풀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독해가 됐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각 시험이 갖고 있는 그 시험만의 특성이 있어요. 토플 기출문제 풀고 아, 토플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그러한 관점으로 토플 문제를 풀고 토익도 기출문제를 풀고 그런 관점을 푸는 것처럼요. 수능도요. 수능적 관점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이 수능적 관점이라는 건요. 단순히 독해가 된다고 해서 수능적 관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그 시험이 갖고 있는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그게 바로 기출문제의 영역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분명한 사리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수능적 관점, 기출문제, 유형별이라는 건 독해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분명히 그 이상의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자, 내가 전체를 다 보여줬습니다. 아까 이제 남산타워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을 쫙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독해라는 기본 개념부터 다섯 번째 문제풀이까지 전체를 조감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과 머릿속에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먼저 느끼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가면 그 다음은 어느 단계로 가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은 아, 그전까지 내가 잘못된 개념을 오늘로 다시 새로 잡자 해서 전체를 보는 관점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에 공부, 오늘 하루에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점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 킹콩이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원래 킹콩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킹콩이 그래서 전체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거 독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공부할 때 머릿속에 넣으시고 공부를 집중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고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